자 가자고 피드라 적 미드도 너만큼 하는 애임 어 그래? 어 개고수인데? 아 아 아 잘한다는 게 아니고 많이 했다는 거구나 아유 테디 챌린저 가본 적 없을걸 뭔 개소리예요 챌린저 452 챌린저 414 어 이건 군대 가서 못한 거 어 이건 군대인가? 아무튼 그렇고 이거 피드라의 숙률 별로 안 좋네 갑시다 유튜브 테디 스틱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뭘 내가 챌린저를 한가봐 나 나름 철룡인이었었어 이번에 제라스 상대로 가볼게요 따봉 저때 400점 턱걸이 아니지? 닥쳐 딱 문턱이었으니까 어 뭐야 어 이게 맞아? 저때 400점이 딱 문턱이었어요 아프다 임마 아파 CS 5개 놓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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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그렇지 좋아좋아 그리고 이거 패시브 이용해서 이렇게 이게 아닌데 아 잘 맞춘다 이 친구 좀 하는 친군데? 미니언 죽고 이게 맞네 뭘 운빨 딜교 대 실력 딜교야 누가 봐도 쟤도 운빨이구만 어? 이렇게 피해주고 내가 실력이지 어? 저기로 튕기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실력 들교환이고 얘가 운빨 들교환이고 그건 인정합니다 잡을 수 있나? 어? 어? 어우 탑이 너무 재밌어 보였어 아 오오올 실력 인정 뭐 이 자식아 미니언 다 놓쳐라 와 잠깐만 되게 잘 맞추네 어어? 아 어 어 뭐야 오케이 유치와 빠졌다 흥 잠깐만 이번엔 진짜 킬각이거든? 얘들아 할까 말까 킬각은 맞아 해봐라 아 아니야 아니야 미녀야 참아라 뭐야 이게 보인다고? 아 이번엔 진짜 킬각이거든 아 어 어 어 어 고? 못먹어도 고지 야 못먹어도 고다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 아 이거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데?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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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라인 좀 오반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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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츄르르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얘 집갔나? 야 이러면 내가 라인전 이겼다 야 결국에는 라인전은 누가 먼저 집가냐 싸움이거든요 쟤가 먼저 집갔으니까 내가 라인전 이김 아 그리고 왠지 이번판에 쟤를 솔킬을 좀 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지 한번 가볼게 반지 한번 가볼게 반지 반지 뭘 야비해요 이게 실력이지 야 안 보인다 반지 어어어어 뭐야 와 우와 야 궁으로 킬 먹고 오기 있냐? 와 사기 챔이네 저거 어 어? 뭐야 왜 안 튕겨 튕겨라 그렇지 저거 한번만 더 맞으면 진짜 킬각이다 진심을 다해서 아 어 뭐야 아 펑캠 뭔데 얘도 킬각인데 어 뭐야 아 아 가직 소리다 잠깐만 아니 b 쟤 조금만 위로 올라와라 아이 애매하다 포인 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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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얘 블루 먹고 오면 죽이자고 저 친구 제라스만 한 친구인데 잘하네 이렇게 원챔 충.. 아 충이란다 원챔 러들이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님들 아 잠깐만 이번엔 진짜 확실하거든 이번엔 확실해 이거는 100%야 아 근데 여기가 와드인가? 뭐 와드지 이 자식아 타타당 어 제발 야 박아 그렇지 아멘 아니 아 초시계 개 아깝네 아 이거 100%였는데 그래 와 초시계 개사기 팀 물론 나도 초시계를 지금 들고 있긴 하지만 개사기 팀 나 마나가 없어 나 공포밖에 못 걸어주는데 튕겨라 아아 아깝이 아아 킬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깝네 딱 잡은 다음에 킬은 내꺼 이럴라 그랬는데 아깝다 스크랩 어 츄르 츄르 크끅 크끅 옙다 맞아라 히! 허잇! 허잇! 어 뭐야? 으이잇! 으흐흐흐흐윽 후우우우! 호우우우! 후우우우 얘 이렇게 죽으면은 다음 턴에도 내가 킬 각 볼 수 있거든? 와 우리 미드 많이 봐주네 고맙게 아! 어! 야 슬슬 마스터 이 머리가 찢긴다 가라! 와 와 와 진짜 하기 싫겠다 한 대만 맞아보시? 피드 패시브 딱 이용해서 잠깐만 파이팅! 톡 톡 톡! 따봉 가버려! 그렇지 하아! 뭐 임마 호오이 에헤헤 히히 얘가 왜 따봉으로 안나오고 이걸로 나오냐 아 따봉으로 나와야지 어 좀 멋있는건데 튜둥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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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평 아 넉넉 여기서 이한번 날려주고 이쪽에서 촤라랭! 크으으윶 깔끔 집에가서 풀강템 하나만 더 사오고 40초 뒤에 또 잡읍시다 레벨 차이나지 이제 요거 사고요거 사고 잡을 수 있나? 야 야 야 야 야 궁 야 뿅뿅뿅이다 오케 그거 살기만 하면은 이득 라인 한 번 샤라랑 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대기 대기하라 그 애 냄새가 느껴진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Q를 한번 땅 쏘겠지? 그러면 어? 야 스턴이 빠져? 호잇 여기야 안녕 히히히 지나가요 뭐해 나이스 야 진짜 제이스하기 싫겠다 야 이거 밀지마바 야 이거 다 태우자 아 아 이미한테 때렸어 저 CS 태우는게 좋은데 어 인장 스택이 너무 잘 쌓이고 있는데? 쿨감 하나 더 맞춰서 좀 이따 어 지금 쿨 궁극기 80초 거든요 돌 때마다 죽여야겠다 흐흫 궁극기 돌 때마다 죽여야지 흐흫 블루워퍼 안주네 그냥 흐흫 글쎄 이거 한번만 더 잡으면은 메자이 가봐야지 한 번 정도 더 죽이면 메자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게 E가 이제 쿨감 한 35% 되면은 피들이 라인컬리어가 느리다는 약간 그런 편견 같은게 있는데 그것도 싹 다 잠재울 수 있는 거거든? 이거 E가 6.5초면요 이렇게 한번 휙 날리고 어 뭐야 이게 맞아? 아이 아까부터 너무 깐죽거리는데? 너 내 스택이 되어라! 헐 가버렷 내 스택이 되어라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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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나서스가 나서스가 되게 잘 컸어요 말씀하십시오 혀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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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룬 특성 이거 다 제라스만 때린 딜기거든 왜 그니까 정화를 안 들고 유체화를 들어가지고 유쾌한 팀워크 좋고요 자 유튜브 테디스틱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룬은 이렇게 같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아 내가 이거 채팅을 안 보여주고 있었구나 애들이 유방 유방이란다 암튼 녹화 끝